제가 제일 좋아하는 견과류 중 가장 1등을 꼽아보라면 전 무조건 마카다미아라고 말할 것 같아요. 마카다미아는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건강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다른 견과류와 비교해도 포만감도 월등히 좋은 편이고 이걸 먹고 나면 다른 견과류가 맛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랄까요? 굉장히 고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식감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헬로 마카다미아를 처음 봤던 게 나온산에서 박나래님을 통해서였는데요. 이 영상 보고 저도 바로 사서 먹어봤는데 제가 그동안 먹었던 손질된 마카다미아 맛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정말 신선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껍질 까는 거 진짜 내 가족 서로 먹겠다고 싸우면서 먹었던 것 같아요. 헬로 마카다미아는 신선한 호주산 마카다미아 원물을 직접 매입하고 국내 최초 햇섭 인증을 완료한 마카다미아 전문 가공시설에서 24시간 이내에 로스팅해서 포장까지 진행되는데요. 정말 마카다미아의 진심인 기업이더라고요. 맛은 원래 드라이와 바닐라맛 이렇게 두 가지였는데 이번에 코코넛 맛과 시나몬맛 두 가지 신상이 추가되어서 총 네 가지 맛으로 맛보실 수 있고요. 드라이는 원물 그대로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순수한 맛 바닐라, 코코넛, 시나몬은 원물에 약간의 향과 아주 은은한 간이 추가되어서 보다 재밌고 다양한 맛으로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드라이를 가장 좋아하지만 간식이 먹고 싶을 땐 이 세 가지 맛 먹는 재미도 쏠쏠하더라고요. 공구 오픈은 9월 22일 일요일 밤 8시고요.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헬로 마카다미아 두 봉을 선물로 보내드리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